하단 5일 상설 시장은 11월 28일 화, 과 12월 1일 금 이틀간 청년 창업플리마켓을 개최하였다. 이번 청년 창업플리마켓은 청년 전통시장에서 꿈을 연결하단 라는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지역 청년 샐러드의 핸드메이드 소품과 의류 먹거리 잡화 등 9가지 품목의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되었다. 이번 청년 창업플리마켓은 하단 5일 상설 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사업준비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의 창업 열정과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서 하단 5일 상설 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행사에는 젊은 버스커 엘린의 멋진 노래하는 버스킹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참석한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였다. 이번 청년 창업플리마켓을 통해 하단 5일 상설 시장은 장날 뿐 아니라 평일 상시에도 많은 지역민들이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의 지화창애력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단 5일 상설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즐거운 시장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관계자는 말했다.